안녕하세요. 코코의 같은 숫자 찾기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문제는 총 8문제이고 60초동안 2개의 같은 숫자 3쌍을 찾아주세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첫번째 문제입니다. 첫번째 문제입니다. 첫번째 문제입니다. 첫번째 문제입니다. 첫번째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그럼 어디가 정답인지 알아볼까요? 세번째 문제입니다. 첫번째 문제입니다. 첫번째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첫번째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그럼 어디가 정답인지 알아볼까요? 다섯번째 문제입니다. 첫번째 문제입니다. 첫번째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첫번째 문제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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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다 되었어요. 그럼 어디가 정답인지 알아볼까요? 8개의 문제 중 몇 문제를 맞추셨나요? 같은 숫자 찾기를 매일매일 하시면 집중력, 관찰력, 기억력에 좋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